최소한 우리는 윤석열에게 유능함을 바라지도 않습니다. 최소한 상식적으로 좀 하자. 최소한 원칙은 좀 지키자. 그 소리, 그 요구하는 겁니다. 이 원칙을 우리는 심판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묵을 그 아이들이 또다시 그렇게 쓰러져 가는 그 모습들을 일주일이 됐는데도 진상규명하려 안되는 그 이태원의 참사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가슴만 쳤습니다.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보글 선거도 없었어요. 투표 좀 하자, 심판 좀 하게 그 군노들이 이제 누적되고 쌓여서 4월 11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양문석을 뽑아달라는 게 아닙니다. 뽑을 겁니다. 윤석열을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양문석 말조심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입조심하라. 양문석 이제는 소리를 지르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라 합니다. 질러도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땅을 만들어 왔던 80대, 90대 어르신들이 소외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좀 고쳐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그걸 잘라내고 돌여내는 윤석열 적극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양문석이 무슨 재주로 부드럽겠습니까? узk 문을 옮고 한정규 설찬이 귀엽습니다 예 아따 귀엽다 wear 질투를 배움드래요. 저도 눈물을 엎고 싶습니다. 목소리도 깔고 싶습니다. 방송에서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앰프시설 좋다고 계속 감독들이, 음향 감독들이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요.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나의 등무를 나의 등무를 누군가가 좀 개운하게 좀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하는 그런 정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김연기가 아니면 아니다 또 부러지게 정치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박에철에게 있습니다. 김연에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양문석이 양문석이 어서오세요.